cuz 이 영상가 formul에요 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69 랑... Q.랑 까온 philosophical estavam ization! Isay speaksèces! Q.랑 까온감 Q.랑 까온감 방금 어쩌mam 뭡니까? B.랑 까오 방금 tk 쩐 미berry 진지 원피스 신의탑 챌린지 컨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 이게 제가 약간 패치를 했어요 또요? 예 그 뭐였지 루치가 진짜 버스다워졌어요 아 러브루치가? 예 진짜 그 기술을 맞으면 안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지우님 항상 먼저 뽑으시면 됩니다 아이야 알겠습니다 아이야 흰수염 또 나왔네 아 저번에 진순이 응 진순이 진순이 있고 홀홀홀 놈이 어 호롬 아 이거 또 또 나왔네요 또 호롬이랑 CP9 그 다음에 불주먹 그 다음에 사막 나왔네 일단 님이 나오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헌 뭐야 어 뭐야 어 아 별로 안좋은데 아 다 별로 안좋은건데 어 우리 둘 다 별로 안좋아 어 아니아니아니 이거 님이 줘야돼요 저한테 몇개 이거 이거 다 몬스터 잡는거 다 안좋은거에요 아 진짜요? 다 몬스터 잡기 안좋은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님 호로호로 쓰실래요? 오오케오케오케 왜요? 어 아니다 왜요? 딸과 딸과 따가 딸과 아들 아들과 아들과 아빠 아니에요? 아니요 진순이를 변신하겠습니다 아 진순이에요? 저 흰수염 하라고요? 오 흰수염 괜찮지 않아요? 오오케오케 알겠습니다 헛헛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기 뽑으시면 됩니다 이건 뭐야 야아쓰 무기 무기 여기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낭 으악 혀하핳 하하핰 헤 도카아핰 여 MAYA 아 ** 아 뭐아 예 passes 우리 망한거 아니에요? 아네요 이거 좋아요 아 이거 제대로 봐줘요 한 30 정도 납니다 아 오케 워! 탱커 가시면 되겠네요 탱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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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 금이네 아 금? 아 금 아 좀 아쉽네요 자 일단 준비는 다 됐고 네 곡게인은 만약을 위해서 챙겨주세요 아 챙겼어요 예 그럼 가시면 됩니다 렛츠고 뮤비 오 오늘 탱커시네요 갑시다 자 그럼 저부터 갈게요 아 히드 네 헛헛허 어 조심하세요 이거 님 잠시만 전 죽어요 전 아파요 닌 다이아라 그래요 오 뭐야 오우 제가 일부러 뚫어놓은거 아닌데 오우 히드ー 어 전 미리 갑니다 애왜왜 어 너무... 예? 뭐라구요? 무시하면 안돼요? 아 얘들... 무시하기엔 너무 많아요 오케이 어... 좋았어 다 잡았어 오 그 다음 전 위험합니다 몇대 맞으면 아프네요 뭐야 왜 뚫렸어요? 희겟 이거요? 엔텍 있었어요 빡쳐가지고 엔텍! 어... 얘들 다 떨어져 불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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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빠싱! 오케이 요즘아 오! 전 아프네요 네? 있어요 있어요 근데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서버칸! 오케이 오... 이제 안돼 아오오오오오 현웅이 없었다 오케이 떨어뜨리자 좋군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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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 아래있어요 아래에서 D도 막고있습니다 어... 아 무게가 캐슬핑이야하하하핰 어딨어요 아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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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이거 아퍼! 여기가 안 죽어 다이노가! 디노 어! 오케이 잡았어요 제가 뒤에서 디노할게요 오케이 제가 원딜좀 합니다 nt 한번 쏠까요? 아뇨아뇨 괜찮을 것 같아요 안써도 오케이 잡았습니다 확실히 팽커긴 팽커다 안죽어요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아 불쥬마! 아 불쥬아! 아 불쥬아! 빠생! 보람나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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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평타도 돼요? 아뇨 이거 평타 데미지 안다는데 이거 맞춤 진짜 많이 달아요 이게 어! 아니다 봅시다 어! 헛! 오케이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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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엔딩 한번 쏴야겠네 여기? 어! 써 써! 쓰세요 쓰세요! 에텍! 오케이 나 안죽는다 어! 밀어 밀어 에텍! 헛! 오케이 헛! 오케이 맞췄다 헛! 오 뭐야 여기 다 뚫려 오 잠시만 째 째 째! 오오! 오! 오오! 아우! 아우! 때리지 마세요! 아아아아악! 오우! 나 이거 뺏어! 오케이 오케이 이보세요! 여기여기여기여 보여주마어! 어! 여기 떨어뜨려 떨어뜨려! 오케이! 아! 잡았다! 다이너말 아니면 할만해! 오! 쟤가 쟤가! 되게 피가 많아서 여기여기여기여기여 여기여기여기여 오! 여기여기여기여기여 오! 지금 보스가 엄청 세져서 좀 예 길어졌어요 자 못 누르면 되요 이거 둘째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 오케이 루치 중보스 중보스는 그대로예요 네 한 대 뭐 정리구역 한번 해주시고 오케이 나노 오오! 저 저 궁극기 갑니다 오케이 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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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나비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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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뭐야 쟤 나왔어요 쟤 무시해야 되요 저런얘들은 무시해야 되요? 쟤 뒤에서 나온얘들 오케이 여기로 가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! 공주님을 구해야되요 돌지마! 엔티를 한번 쏘고싶다 오케이 이거쓰고 일로 올라와라 맞죠? 여기 궁극기 쓸게요 어? 밀지맨 맞으라! 어! 안돼! 오 뭐야 살았어 살았어 좋은 순발력이다 짱쎄 얘들 좋아쎄 아악 여기 어디야 갑시다 바쿠로 바쿠로 힝! 저기 위에 거미 조심하셈 거미 조심하셈 거미 아 저기 구었띠 정이 구었띠 아 잡아띠 자 도와주여아 으흐흐흐흐흐흐 오 여깄다 여깄다 오케 밀어밀어 오케 나이스 이따 이따 이따요 저 아 밀어 밀어밀어 아 지온이 맞출거한테 어디갔어? 오케 잡았다 응 여기저 에 이 여기여기 아 틸틸틸아 탱커 앞으로 탱커아 앞으로 네 에 내 먹방 nosso 줄게요 apoy집 Kings sere 네 잡았습니다 강력fu 탱커 pertama nhưng 원래 북지각이 근데 지정이 꽤지는데 안 keer지네 그렇죠 여긴 진짜 세다 반딌불이 반딌불이 계쎄 하나 잡아 버렽 맞추고 이니까 왕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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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버리기 반딧불이 와 이거 재밌게 미쳤다 아 빠세 갑시다 탱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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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좋아 탱커 와 좋아 좋아 가는거야 오 뭐야 뒤에서 맞은거 같애 오케 오세요 예 갑시다 오케 빠세 빠세 가사이 떨어지네라 오 떨어자 막 덕커미 죽어 임마 오케 오케 오 진짜 개쎄이네 누구 좋아요 오예 오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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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죠 파티원이다 오케 잡아 잡아 짐재이들 짐잎 짐잎이들 밀어밀어 밀어밀어 오케 아 여기 혼돈에 도가님이 빨리 올라와요 오케 오케 안되있다 미안해요! 에이테잇! 오예 오 나 살았어 다 죽었어 하임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얘네가 얼굴 내미고 있어 깜짝이야 아잇! 알아서 손바 어이 세상이 가라시라 가라시라 손 시라스라 시라소 갑시다 갑시다 빠르다 빠르다 오케이 빠르다 예스 빠생 오 잠시만 오! 죽을뻔했네 아잇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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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떨어졌어 어 떨어졌는데 제가 컴퓨터가 챙겨서 다 시켰습니다 아잇 자 어 개아파 역시 아파 아잇 저 때리지마 어 어 아 불러 오케 잡아버리지 아아아아아아악 어 왜 또 떨어졌어 어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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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없을때 좀 맞았는데 오 데미지 확 달았어요 어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어 어 야姨조실 얜 조심해 진짜 세졌어요 로부르치가 뭐가 있어요 에잇치가 더 쎄요 어 얍 오케 어 가자iba 오어 오지마세요 어 willkommen 오오 어 하하하 게아하 오 오 오 오케이 저항 때문에 살았다 녹화 축구 오 아프다 벗 벗 보스레이드 오 야 나 화살 달았어 잠시만 기다려줘 어 빨래 하하 됐습니다 빠생 오케이 오 오 맞다 이거 쓰면 안되는데 와아 하하핰 피 없으면 빼세요 오케이 저 갑니다 와 근데 한방에 죽을 줄 몰랐네 오케이 오오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저항 오케이 저항을 이용한다 아아 오 잠시만 뭐해요 아니 쟤 나만 노려요 피 없는거 아아 잠시만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있어 와 피 없어 와 죽을.. 진짜 죽을걸 아 진짜 니 맘에 다치게 설득되어 계속 죽어 나 어 지금 완전 세져 네 와 어떻게 한방에 죽네 내가 오케이 나 진짜 뒤에서 딜 넣어야겠다 스크린도 못쓰겠다 와 진짜 멀리서 스킬 수치잖아 응 어머 멀리서 아 근데 흰수염이라 오케이 아 좀만 앞에 쓰면 되겠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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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쟤 들어간다 오오 조심해요 오 오케이 오 쟤 안아퍼요? 어 아하하하하하 오 세이브 뭐야 세이브 안하셨어요? 네? 세이브 어 뭐야 니니하면 되는거 아니에요? 어 어 안돼 안된거 같은데 오케 저 잡고 있을게요 오오 아니 좀 안아프나 싶었는데 어 엄청 아프셨구나 오케 내가 잡고있는다 인자씨 오케 오케이 저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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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하고 오 잠잠잠 위험해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오 진짜 위험해 한방에 죽어요 오 한방에 오케 저리가 오케 오케 노 백 오케 오 오케 오케 오케이 오 잡고있어 잡고있어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오오 오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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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갑시다 화이팅 왜 안죽어 어떻게 오허 루치가 로그루치 됐어 아하 너무 세게 만들었잖아요 아냐아냐 근데 충분히 긴장감 있게 됐습니다 오 잠시만 잠시만 오 위험해 위험했어 아 이미 한번 죽으면 끝난다고 아 저는 한번 아 저 한번 남았지 오오오오 나 나이픽이오 나 나이픽이오 아 Bitcoin 하하 ciamo 인메세이버 Participant 이메세이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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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거기 산 안 boards gravitational 제어 생각으로 오지마세요 오 controll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케 와하 어헵 아영 your 안댄는다니까lin 그어봐 이것 мар판이ουμε 쟤 쟤 쟤 어 피할만 나온다 피할만 안나왔어요? 드디어 끝나나 와 진짜 쓰러 오케이 왜 죽었어요? 아잇잇잇 아잇잇잇잇 아잇잇잇 아잇잇잇 끝났어요? 아잇잇잇 내가 깼다 어 근데 보통 지금 화살 꽂혔어요 근데 보통 신인탑 챌린지 하면은 보통 지오님이 먼저 죽지않나 그거 어디서 소시에요? 와 깼다 지금 화살이 꼈습니다 저 진짜 많이 죽었어요 자 화이트 엔디 해주시죠 저번에 댓글에서 로브루치가 너무 약하다 긴장감이었다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진짜 강력하게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오님도 이 컨텐츠 재밌게 즐기셨나요?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 재밌게 즐겼고요 그래도 편집할 부분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? 로브루치랑 싸우는 부분도 좀 편집해야 될 것 같고 화이트를 위해서 오늘 원피스 신인탑 챌린지 또 한 번 참여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댓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369이 랭킹님 채널도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! 이렇게 해서 원피스 신인탑 챌린지 영상으로 해봤습니다 앗 뿅 앗 뿅